자 오늘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부터 단일 대우를 다짐을 했고 그 단일 대우가 깨졌다 깨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지금 이 스튜디오 내에서는 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파괴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108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나라를 지키는 이 대일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학 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안을 다음 달에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더 센 게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건들이 지금 최근에 녹취록도 막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양명주라고 해서 양평 땅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 이런 문제가 잘 처리될 거라고 기대를 나름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고 있을 것이고 국민들은 저게 제대로 되겠는가?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품백과 관련돼서도요. 단순하게 지금 국정, 대통령의 어떤 임무와 관계가 없다, 직무와 관계가 없다, 이런 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인사청탁까지 했다고 최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결론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권익이나 검찰이 제대로 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공관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녹취록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관저, 관저 비리에 과연 김건희 여사 21그램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지금 됐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업체가 코마나 콘텐츠 인테리어도 해줬던 업체고 코마나 콘텐츠가 뭔가를 할 때 뒤에서 후원도 해줬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 21그램이라는 대표가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호처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이런 공사를 그런 곳에다 맡겼을까요? 당연히 이런 지점들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또다시 당무 개입했던 건에 대한 어떤 녹취록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국감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 태세를 또 거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특검법 관련된 내용이 줄줄이 또 붙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특검을 했을 경우에는 국정농단 수사팀이 100일을 수사할 수 있었고 당시에 수사팀 멤버가 105명이었거든요. 이것보다 지금 왜냐하면 죄목이 훨씬 더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사 기일과 그다음에 수사팀 멤버들을 더 쓸 수 있도록 그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혐의점, 수사 대상, 기간, 수사 인력까지 대폭 늘리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제 결국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과 의혹들이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도 달라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에는 대표의 이탈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탈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법률, 반헌법적인 법률한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반헌법적인 법률한 수정 없이는 몇 번을 의결하더라도 입법 발의를 하더라도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반헌법적인 게? 우선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해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고 그리고 영장판사를 전담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심판기일, 그러니까 판결을 1심은 6개월이내 2심은 몇 개월이내 기간을 한정한 것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폴리바게닝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헌법적인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싶으면 이런 반헌법적인 법률안이 개정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안 좋더라도 헌법에 위배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께서 진정으로 특검을 대해서 논의하고 싶으며 조금 더 개선된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혐의가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의혹적으로 의혹 제기고 언론의 일부 보도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지금 제기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혐의 없이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걸 제기해봤자 어차피 다 각화되고 기각될 겁니다. 특검에도 상당한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야권에서 제 의결이 아니죠. 제 발의를 해서 11월에 표결 처리를 할 것이고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뒤에도 또 폐기될까요? 아니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동학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어요. 일단 국정감사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인 문제를 좀 다뤄보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정가에 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 이것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소명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런 과정들을 봐가면서 과연 용산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트리거, 방아쇠를 한동훈 대표가 과연 당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지금 대표 되시고 초반이라 가장 힘이 좋으실 때거든요. 그런데 되고 나서 한 일이 없으세요. 전당대회 때 제일 먼저 얘기한 최상병 특검. 저는 발의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시잖아요. 지금 좀 전에 김윤용 의원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 내놓는 특검법안, 위헌 요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위헌 요소, 국힘에서 그거 빼고 발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발의를 안 하시고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정원 문제, 한동훈 대표 던지셨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독대 요청 그렇게 하셨는데 독대도 안 받아주고 만찬에는 아예 따돌림까지 당하셨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거를 가결로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 발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느냐 또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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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